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시갈개술저작권연합회 초대회장 이명욱입니다. 시각예술 분야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이런 신탁을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협단체가 현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인들이 뜻을 모았고요. 저작권연합회를 우리가 창립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작권자들이 본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매뉴얼북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과 연계고리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각예술 분야는 소유권과 저작권을 지금까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품을 사시는 분들이 소유권자인데 작품을 사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저작권까지 다 갖고 계시는 걸 생각을 하셔서 그에 따른 굉장히 혼선이 많아요.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이런 것들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소유권자한테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유통시장 안에서도 작품을 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정작 저작권자인 창작자에 대한 어떤 개념들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신탁 단체가 지금 한국에 12개가 있는데 미술만 없어요. 신탁으로 지정받은 협단체가. 그래서 시각예술에 지금 징수 모델들이 없어서 그런 더 설행 연구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가장 큰 미션이자 해야 될 그런 방향성. 그래서 조력자들, 제2의 협력자들은 자기의 어떤 그런 창작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창작자와 창작자라는 계약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몇 퍼센트 정도 기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음악에서는 굉장히 계량화가 돼 있는 반면에 미술은 아예 그런 개념조차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곤리자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많은 일을 할 텐데요.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각예술 분야의 작가분들이 혼자 작업을 하는 그런 성향상 이렇게 연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표절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구하고 싶어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권리를 찾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들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작권자들한테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자기의 어떤 그 향후 저작권자로서의 어떤 고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하려고 합니다.